첫째 형님 첫째 형님 봤습니다 카메라 들고 있습니다 첫째 형님까지 나설 때도 없다 오 지금 영어 같아요 진짜 먼저 얘기해라 말투가 왜 이래 먼저 얘기해라 좋다라 그렇다면 말로 좋게 끝내지 친구 싫다 말은 끝까지 말을 끊지 마라 오늘 밤 12시 이후에 숙소에서 나가라 숙소 필요없다 나가라 집이 있다 집이 있다고 우린 집이 없냐 고향으로 돌아와라 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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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다는 멀다 멀다 komm 선생님 선생님...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돌고 가 여기 진삼고에 쳐들어 온 거예요 너네가.... 말이 끊어 나는 오늘 비벁 싫다 테두시래 테두시래 테두시란다 태도실 선단아 진짜 웃기다 이거 이거 한 방 제대로 먹었군 형님 지금 6시대는 니가 6시 등에 봤더니 여기 지금 기수가 있거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나 오늘 피부 의식도 안 됐고 저런 침작이 허리를 막고 허리를 막고 그렇지 하고 피토 한 번 해봐 해리 아 도비 말이야 도비 한 번만 해주세요 해리 아 나 don't hate me 나 저희 6명 다 고백했잖아요 형은 어떤 고백했어요 저요 저는 원래 형 찍어줘 형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아련하게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아련하게 가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아 주인공이세요? 아 아스트로가 형이 주인공이죠 나 저요? 아니요 죄송합니다 돼지코 되고 싶어요? 아니요 저 콘센트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야 형 찍어줄게 형이 네 어떻게 고백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크자마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? 나? 극기 스타일 왜 이렇게 야 나도 좋아한다 아 근데 나는 이렇게 했어 왜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웃다가 아련하게 쳐다볼지 왜 진정인가요 알겠습니다 형은요? 진짜 어려웠던 게 저는 고백을 받아봤기만 해서 고백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수줍한 연기를 했어요 처음 고백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벨트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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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안전벨트메 안전벨트메 고가 자 그러면 진진이 형 진진이 형 어떤 스타일로 고백을 했나요? 헤어스타일이 일단 모이칸 모이칸 저는 프리 저는 프리스타일이요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? 랩 보여주세요 요 고 백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고 싶어 고 백 다시 옥상으로 랩하면 또 참가 번호 참가 번호 777번 오늘도 오셨다고 네 오셨다고 어떻게 했죠? 고백에 대해서 했어요 참가 번호 777 777번 오늘 햇빛 없어 밤하늘의 MG 오 멋있다 우리 진심 멋있다 멋있었어? 밤하늘의 MG 그리고 진진이 형이 한 마리 해 주시죠 같이 있으면 한잼 허니잼 허니잼 구잼 약간 랩이 약간 좀 되게 중도성 있어 막 있어요 랩이 이게 훅이야 훅 이게 훅이야 이게 훅이야 이게 훅이야 요 랩 비트 품치 오 너 이름 왜? 아 이렇게 목을 긁음으로써 소리가 긁게 나오는 거 없나? 품품치 품품품품치 오 완전 뜨거웠지 아무거나 뱉어 베지터 베지터블 난 야채를 싫어해 but 내가 좋아하는 야채는 있지 토마토 토마토 싫어해 상추 좋아하지 깻잎도 좋아해 but 두부는 싫어 두부는 굉장히 좋은 음식 그치만 나에게 맞진 않아 이건 누구나 다 알아 우리 알아라라면 알아 안 궁금해? 이제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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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뻐해 아니야 근데 다 알아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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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이제 산아 한 번 산아 한 번 나 어때 산아 산아 마지막에 뭐 산아 되게 잘해 산아 산아 마지막에 뭐 톤이 좋은 거 아니야? 네 오케이 자 가시죠 랩뱃고 요 못해 요 777번 오 들어왔어 요 돌아왔어 요 777번 밤하늘의 MG 그럼 둘이 배틀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도붙여 ROCK 와우 예 굿 굿 굿 굿 나 오늘 좀 고백할게 있어 그만해 있어 진짜 고백할게 있어 조용히 다 같이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다 같이 해보래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만만하지 만만 어 뭐야 만만하지 그럼 영어로 할게 영어도 못하는게 당황했어 솔직히 영어로 한다네 영어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일단 지켜봐 일단 지켜봐 일단 지켜봐 I'm your father 야 이거 geehr츠고 이거 역시 참가 번호 7X7 7번 예 빤하늘의 MG 아 라이 너는 다 만들어 봐 우리 ROCKY 땐 썩기 오케이 I'm your father